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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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서미아 이걸로 죽어요. 산은 표고 100m마다 약 0.65도씩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거예요. 거기다가 땀에 몸이 젖었어요. 그럼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더 추워지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체감온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체감 온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한 10년밖에 안 돼 왜냐? 그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 자, 적정 체험 여지가 왜 중요하느냐 이거는 약이 없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다 잊어보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좁은 문을 쓰는 앙드레 지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글을 읽었는데 당신이 어떠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다 잊었다고 치자 하지만 그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다 잊었다 치자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갔던 산과 내일모레 갈 산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이거 격하게 공감해야 돼요 그런데 다 잊으면 안 돼 하나는 기억해야 돼 자각하는 거야 자각 물이 끓습니다 손을 집어넣어요 50도까지는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50도가 넘어가면 뜨겁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손을 뺀답니다 우리 몸이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가면서 좀 배가 고파? 좀 추워?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견디고 갑니다 젊은이들은 견뎌도 돼요 견뎌도 돼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그걸 절대 견디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싶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아웃도어 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다 위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다 위기예요 세상 어떠한 것도 안전을 빼놓고는 행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몸이 추워진다 그럼 바로 자각을 해야 돼요 옷 입어야지 옷 입어야지 내가 몸이 떨리지? 오늘 산에는 그만해야 되겠다 뭐 새가 빠지게 올라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119에 전화해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위기가 바로 와요 위기가 바로 옵니다 그 자각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어요 머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모자를 씁니다 모자를 이 모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션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극장 가보면 젊은 애들 빵모자 쓰고 오죠 저게 무슨 패션이야? 그거는 패션이 아니에요 머리를 따뜻하게 하면 그 냉방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모자를 안 써요 내가 저번 때 얘기했죠 잘 나오면 파마가 죽는데 지금 이 파마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모자가 있어요 나일로로 된 모자예요 무슨 텍스 이런 거 나일로로 된 모자는 땀 배출을 못해요 그리고 태양이 내리치면 뜨거워요 그래서 UV 차단된 모자가 있어요 태양열을 차단시켜주는 모자가 있어요 그런 모자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얇은 모로 된 빵모자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1년 내내 갖고 다녀야 돼 얇은 모로 된 모자 이 두 개는 꼭 갖고 다녀야 돼 그래도 모자를 바꿨어야 돼 그래서 멀티 스카프 같은 것도 모로 된 거 있어요 그런 걸로 응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넓은 모자는 절대 쓰면 안 돼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북한산 간대 갈 때 고개를 들다가 부딪혀서 쓰러질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곡에서 바람이 치워 올라오기 때문에 바람에 모자가 날려 그럼 모자를 잡으려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 절대 안 돼 그리고 둥그런 모자 있죠 태양을 많이 가린다는 모자 그 모자 쓰면 안 돼요 기울림 현상이 있어 이명 현상이 있어 귀가 울리고 시야를 많이 가려 그래서 그런 모자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산행용 모자는 차양이 이렇게 까지는 게 좋아 이렇게 대바라지는 모자 있죠 차양이 짧은 거 왜냐? 시야를 확보하는 거야 시야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아이웨어 안경도 다 필요 없어 적당한 고르면 알 적은 거 이런 거 알 적은 거 방탄으로 된 거 이런 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머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어깨 위에가 사람이 온도가 60% 이상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자를 잘 써야 돼요 자, 우리 보면 등산복이 차이나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차이나 스타일로 돼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차이나 스타일를 좋아해서? 아니야 깃으로 돼 있으면 온도가 너무 가둬두고 라운드로 돼 있으면 온도를 너무 뺏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이런 목의 깃을 당겨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목의 옷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목 위로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그냥 올려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금방 따뜻해요 내려보세요 금방 시원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퍼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산복 바지에 지퍼가 있어요 이거 왜 있어요? 백화점 가서 매장 저만으로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물건 집어넣고 빠지지 말라고 있대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여기다 물건을 집어넣고 다니겠어요 그 한술 더 떴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은 빠지지 말라고 더 깊게 만들어놨대 주머니를 얘는요 환기통이에요 얘는 환기통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도를 적게나마 빼주는 거예요 뒷지퍼도 빼주고 어? 앞지퍼는 아니야 옆지퍼도 있고 뒷지퍼도 있어요 이거 열면은 진짜 환기가 돼요 그리고 등산복 지퍼가 길어요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내려져서 땀을 쫙 빼는 거예요 그렇죠? 좀 춥다시면 올리고 이것만 조절을 잘해도 여러분들은 산행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안에다가 면티 입으면 안 돼요 면은 뽀송뽀송한데 젖으면 안 말려 그래서 체온을 뺏어가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데는 하나만 입어도 돼요 1차 옷 하나만 그래서 기능성을 입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강연하다 처음 맥히네 한 번은 맥히더라고 첫 번째는 빨리 말라야 돼요 속건성 두 번째는 항균성 균이 안 생겨야 돼 세 번째는 뭐냐 보온성 따뜻해야 돼 이걸 입으시면 돼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옷을 준비해서 입고 소품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장갑 같은 거 특히 여자분들 겨울에 손 시럽죠 왜 손 시러워요? 손에서 땀나서 그래요 그래서 장갑을 두 콜레로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올라갈 때 땀나면 올라가서 벗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비닐장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비 올 때 끼고 다니면 좋잖아 일회용 장갑 보면 미끄러지잖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또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걸음걸이가 이상해 이러고 걷는 거야 여사님 왜 그러고 그러고 하니까 기능성을 입으라며요 기능성이 어떻게 생긴 홀셋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바르게 걷고 제대로 먹고 그리고 산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입산의 개념으로 다니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산이 훨씬 즐거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